안녕하세요. 궁수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 호랑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새해 알찬 계획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힘차게 출발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새해를 맞아 궁수채널에서는요. 2월부터 새로운 개편 소식을 준비했답니다. 뭐냐면요. 바로 짜잔! 게임 속 이야기들이 오픈되는 날짜가 변경됩니다. 자자! 주목해주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궁수리디 여주편 메인스토리가 월요일에 현재 연재중인 궁수리디 남주편 메인스토리는 수요일 역시 연재중인 천혜명월도 2화편 스토리는 금요일로 변경됩니다. 2월 7일부터 매주 월, 수, 금 즐거운 게임 스토리를 궁수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2월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카 defended Beaurego! есс